XSFM입니다. I, D, W, K 순수한 마음에 그만 이라는 변명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XSFM의 시사교향 프로그램 그것은 알기심타 269회 주말 순서입니다. 홍성갑 덕질인입니다. 그건 전 아니지만요. 안녕하세요. 제가 그 사람입니다. 윤세민 에디서도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저는 유승균 PD입니다. 가을씨를 만들고 있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요. 키보드 워리어 명예의 전당. 그리고 현재 너무 핫한 이슈. 태어난 스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할 것입니다. 광고 뒤에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덕질인이 풍성하게 준비해왔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매드 무르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당 정치인으로서 지난 정권의 과오를 반승하고 다시금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를 지켜봐주실 때까지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고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이라면 대국민 사과도 좀 더 잘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블루투스, 헤드폰, 몬스터, 소니, 쇼브라, 와일러스, 조인 더 프리덤, XSMALL 2014년 10월 27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꽤 됐네요. 메일 경제에는 SNS상의 바이럴 마케팅을 다룬 짧은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메일 경제? 이 기사에서는 바이러스와 오럴의 합성어가 바이럴이라고 하는데요. 음란화기 물러가라 아니다 이 악마야. 바이럴은 바이러스의 형용사형입니다. 이 기사에서 바이러스와 오럴의 합성어라 그랬어요? 아 대박. 하지만 바이럴은 바이러스의 형용사형이고요. 네. 그런데 이런 식의 착각이 이해가 가는 게 이 기사를 쓴 사람은 두 사람이더라고요. 두 기사들은 사전검색도 안 해보고 그냥 쓴 거죠. 네. 욕파 씨의 이런 명언이 나오죠. 둘은 너무 적다. 둘이 논의해서 나온 것은 오답일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게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것의 기본 원리는 입소문이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입소문 마케팅이라고들 많이 불렀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일단 바이럴 마케팅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본주의 이전 시대에 마케팅이라는 게 전문화되기 전에는요. 광고 효과를 내는 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입소문과 추천. 그 둘은 서로 뭉쳐다닙니다. 네. 추천의 경우에는 내가 썩어보니 좋았더라 하는 일종의 전도 같은 건데 자본주의에서는 이 원리를 이용한 마케팅 방법을 하나 개발했죠. 다단계라고요. 네. 소비자가 곧 판매자가 되는 추천의 원리에다가 계급이라는 요소를 끼얹으니까 사기의 영역으로 자주 넘어가는 상당히 위험한 마케팅 기법이 됩니다. 그 알질보다는 요파시에 더 많이 소개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다단계의 마케팅은 합법과 불법이 너무 나뉘어 있는데 그 경기가 굉장히 얇죠. 우리 사기자 해가지고 쫓아갔더니 여기서 5일만 머물러라. 그러면 나중에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옛날에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가 다단계 업체에 끌려가려다가 급히 택시를 잡고 탈출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 앞에서 술 마시면서 하는 거예요. 되게 충격이었다면서. 그런데 거기 앉아있는 모든 서울 친구들이 전부 다 한 번 이상씩 해본 경험이라서. 저는 그런 회사가 하고 있는 그 집회에 올림픽 경기장 같은 데서 빌려가지고 집회를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끌려가봤어요. 어쨌든 어느 정도의 변질 혹은. 넌 그럴 놈이죠. 변화해. 보기에 비해 순수해요 사람이. 다시 할게요. 돈이 급히. 그냥 할 건데 뭘 다시 해. 안 잘라 안 잘라. 순수했다기보다는 돈이 급했던 거죠. 아니야. 모르고 따라왔어. 그런 건지 모르고. 사람이 돈이 궁하면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동창이 졸업하고 나서 오랜만에 보자고 해갖고 했는데 그걸로 데려가더라고요. 원래 별로 안 친했던 동창이나. 연락 친했어. 그래서 더 싫었어. 심지어 다른 친구 한 명은 여자친구까지 데려왔어. 자기 친구 소개시켜준다고. 지금 나만 당한 게 아니라고 일반화 시키려고 난리치는 거 보세요. 사람은 자신을 두둔해야 될 필요가 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런 걸 기억해 주십시오. 정치자 여러분. 바이럴 마케팅 또한 이 다단계 기법처럼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묘한 불법과 탈법과 합법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변질의 과정이죠. 모바일 혁명이 도래했어요. SNS라는 효과적인 입소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입소문이라는 것도 자본주의 마케팅의 포섭들 차례가 됐죠. 왜냐하면 공간을 뛰어넘는 입소문의 전파가 가능하니까요. 관련된 사람들의 평소 트윈량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괴롭죠. 노래 제목이에요. 관련된 사람들의 트윈량이 엄청나게 많다. 괜찮네요. 마케팅이라는 게 가지는 윤리는 신뢰성입니다. 안 그런 게 있겠냐만은. 어쨌든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죠. 마케팅은 과제 과장 누락 은폐가 가능하니까요. 미디어 광고의 정보나 이미지는 판매자가 내는 것이라 믿기 힘들다고 쳐도 지인이 추천해주면 지인에 대한 신뢰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타단계가 있어요. 입소문 또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화제로 삼는데 다 이유가 있겠지. 신뢰의 근원이 있죠. 따라서 바이럴 마케팅의 윤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위치하게 됩니다. 윤리가 성적이라면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건 조작하기가 쉽습니다. 쪽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위치하게 되는 거는 어제 말씀드린 댓글 권력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것도 마케팅이죠. 정치 상품을 판매하는. 이야기의 시작은 4월 6일입니다. 금년 4월 6일입니다. 한 인디음악 회사의 대표가 소속사라고 하기는 기획사라고 하기는 조금 모자란 감이 있어요. 다른 일도 하거든요. 인디음악 회사의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상한 글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테스트 차원에서 했던 실험이 멜론 차트 74위 점점 덜덜덜덜. 페이스북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나 테스트 차원에서 했던 실험이면 페이스북으로 좋아요를 몇 개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으로 내가 모르는 누구한테까지 인맥 관계가 형성됐다거나 마케팅이 성공했다거나 음악 차트 74위? 뭐 어쨌든 무슨 실험을 했는지는 모르겠죠. 대표 본인은 2016년 12월에 차트 오르기가 너무 힘들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SNS를 통한 모종의 실험을 했다는 것이고요. 실험 결과 자기 소속 가수의 음원 차트 성적이 올랐다는 내용이죠. 무슨 실험을 했는지는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몇몇 덕후들은 인디 덕후들, 아이돌 덕후들은 이 회사에서 조직적인 바이럴 마케팅을 했는데 그거를 회사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숨긴 채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먼저 했습니다. 저도 이게 이 심리가 궁금한 게요. 피처링하러 가거나 무슨 어디 아는 사람네, 선배네, 후배네 녹음실 갔을 때 그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이 꼭 내부자들한테 자랑을 해요. 어디 어디 돈 얼마 주고 뭘 했는데 차트에서 확 뛰더라. 그 얘기가 이 이야기 끝에 나올 겁니다. 너무 궁금해요. 당당해? 혹은 그렇게 보람 있어? 둘 중에 하나는 맞았던 것 같아요. 돈이 나갔으니까요. 당당하기도 하고 보람 있기도 하죠. 돈이 썼는데 성과가 왔잖아. 내가 아까 밖에서 자랑했잖아. 존자렌지 샀다고. 그러니까요. 존자렌지 샀다. 나에 있어 존자렌지 같은 것. 저거 잘 되면 얼마나 당당하고 보람이 드시겠어요. 저거 안 되면 얼마나 우울 거야. 그러니까요. 그런 건가? 그런데 이전부터 가끔씩 신빙성은 좀 적은 의혹들이 나오긴 했어요. 이 회사가 발매한 음원들이 다소 일반적이지는 않은 차트 상승을 보여준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뜨면 안 되는데 떴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낮은 심증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린데 떴다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정확히는 차트 상승의 패턴이 다른 곡들이 상승하는 패턴과는 많이 달랐다는 거죠. 곡의 퀄리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프가 조금 이상했다. 그래프가 혼자서 좀 평균치를 벗어났다. 어쨌든 다시 바이럴 마케팅으로 돌아가보면 이렇게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주체가 판매자라는 사실을 숨기는 것을 스텔스 마케팅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이런 마케팅도 있죠. 바이럴 마케팅의 윤리를 어기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시작점이 알고 보니까 파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라고 관심을 가진 대중을 봤더니 그 사람들이 물건 하나씩 샀는데 다 그 회사 사람들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건 시장의 야바이쿤 앞에 모여있는 바람잡이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물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회사 사람이야. 혹은 그 회사한테 돈을 받았어. 그런데 야바이팀의 바람잡이는 4명이면 되는데 여기는 상당히 많은 허수가 필요할 텐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 사람이야 정도는 지금 모든 회사에서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씩 단체 톡 같은 게 와요. 이거 들어가서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거는 나 좀 살자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직원들한테는 그런 업무들이 종종 와요. 저는 기분 나빠서 존심 상해서 그것도 안 하는데 스스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너무 철이 없고 운이 좋아서 먹고 사나 보다. 지원 수가 적어서. 유면상 PD는 그거 좋아요 누르라 그러면 집에 드러누울 놈이야. 내가 이런 거나 하라고 이러면서 허리가 예전보다 더 아프네. 어쨌든 이 대표의 해당 페북글. 이 페북글의 캡처는 DC로 업혀왔고요. 히켈로. 이후 대표의 페이스북은 비공개가 되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 회사의 사명은 리메즈 엔터테인먼트이고요. 친한 회사로는 로맨틱 팩토리가 있으며. 이게 뭐 가만히 있어봐요. 이게 왜 연자재예요. 이게 웬 연자재예요. 아니요. 친한 회사에 왜 속해져요. 지금 들어보세요. 알았어요. 소속된 아티스트 중에서는 최근 닐로라는 가수가 가장 유명해졌습니다. 네. 방송에 격을 떨어뜨리는 말 좀 해보죠. 날로라고 읽었어요. 아. 최근에 커뮤니티와 트위터 SNS들을 중심으로 닐로하다 닐로 먹다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서 설명드리자면 닐로 하다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운이 좋아서 성적을 잘 받았다. 그래서 오늘 시험 닐로 하고 싶다. 닐로 먹다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나라 오르라 천무요. 뭐 이런 것 같은 거군요. 알겠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페이지 중에서 너만 들려주는 음악. 있죠. 세상에서 가장 소름돋는 라이브. 맨날 뜹니다. 너를 위한 뮤직 차트. 헤어진 다음날. 나만의 인생곡. 일반인의 소름돋는 라이브. 믿고 듣는 음악. 요즘 핫하다는 음악. 요즘 핫하다는 남자. 이런 페이지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런 걸 한 번도 못 봤고. 진짜요? 페이스북 들어가서 봐. 제가 저한테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건 각 도시별 언니 있잖아요. 그건 못 봤는데. 부산 언니, 대구 언니, 대전 언니 치면 맛집을 제일 정확히 알려줘요. 지금 타이밍에서. 그런데 이것도 점점 스트레스화 돼갈 수는 있겠죠. 흑화될 수는 있는데 저는 먹는 것밖에 안 나오는데 너네들한테는 음악이 나오는구나. 그런데 일반인의 소름돋는 라이브 이런 페이지는 저는 좋아요를 누른 적이 없는데 지인이 좋아요를 눌러서 계속 떠요. 제 타임라인에. 그렇구나.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찍고 웃기도 하고. 자전거 후미든 광고 밑에 계속 떠요. 제가 정말 요즘 음악에 관심이 없나 보다. 지금 말씀드린 페이지들은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인디 전문 회사와의 관계가 의심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구나. 일단 너만 들려주는 음악. 이후 줄여서 너드름이라고 하겠습니다. 너만 들려주는 음악 너드름의 경우엔 운영자의 메일 주소인 프린스쇼우 앳나음.넷이. 왕자쇼. 로맨틱 팩토리라는 회사의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메일 주소임이 확인되었고요. 일반인의 소름돋는 라이브 줄여서 일소라의 개설자는 리메지엔터테인먼트의 대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거 두 개 다 제 타임라인에 되게 오랫동안 자주 떴는데. 설명해 주신 스트레스 마케팅의 개념은 어느 정도 지금 따라가게 되네요. 이해하게 됩니다. 즉 너드름은 로맨틱 팩토리가 자사 가수들을 홍보하는 데 썼다고 볼 수 있고. 일소라는 리메지 대표가 그렇게 썼다고 볼 수도 있죠. 지금은 이걸 팔았다고 하는데. 페이지 팔고 사죠. 너드름의 경우에는 굿바이 2017 콘서트라는 공연을 연 적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이름으로요? 네. 취지는 너드름 페이지에서 한 해 동안 추천받고 사랑받은 아티스트들을 모아서 여는 공연이었다고 하는데. 출연진은 모두 로맨틱 팩토리와 리메진 엔터테인먼트의 소속 가수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페이지들을 타임라인에서 계속 보면서도 이런 사실들은 처음 알았네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두 회사가 왜 친하다고 말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저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마음이 편한 편이라서. 막 던질. 이렇게 인생 쉽게 사는데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게 타임라인이 떠도 어차피 제가 보는 거는 택배길링상 명경기 이런 것만 보니까. 그렇잖아. 우린 그렇잖아. 신경은 안 썼거든요. 참고로 이 리메진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3개 그리고 그 외에 제휴하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15개입니다. 아 잠깐만. 총 18개죠. 이게 작년 말에 확인된 상황이죠 지금. 작년 말에는 의혹이었고요. 지금 한창 확인이 되고 있죠. 아 제가 근데 이 페이지를 본 거는 몇 년이 더 됐거든요. 그렇죠. 샀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몇 개는 샀습니다. 18개를 다 말씀드리진 않겠는데요. 요즘 핫하다는 여자들의 핫한 남자들의 핫한 이게 들어가잖아요. 아 제휴 페이지입니다.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리메진 업로드 채널 어쩌고요. 리메진 소속의 가수 닐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로가 아닙니다. 닐로의 경우에는 지나오다라는 곡이 지난 10월에 발매가 됐습니다. EP에 수록된 곡이에요. 이 곡이 바이럴 마케팅의 집중 대상이었습니다. 리메진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그 리메진과 신한 로맨틱 팩토리가 운영하는 너드름 페이지 그리고 다른 페이지 아까 16개라고 말씀드렸죠. 모두가 닐로의 지나오다라는 곡과 그 라이브 영상 같은 것을 홍보합니다. 와 안 찔렸을까요? 너를 위한 뮤직 차트, 헤어진 다음날, 나만의 인생곡 이 세 페이지의 경우에는요. 모두 너드름과 같은 로맨틱 팩토리와 연관이 있는 페이지로 보입니다. 왜냐면요. 너드름에 지난 3월 24일 올라온 닐로 지나오다 홍보글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형태의 글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어제하고 비슷한 고민이 들어가는데요. 복붙? 저희가 지금 범죄 사실을 밝히는 게 아니에요. 범죄 사실이에요. 그렇대요. 네. 그래요? 이게 범죄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유권의 석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범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그냥 업무방해째요? 아니요. 그냥 자기들이 운영하는 페이지에 똑같이 벗겨가지고 자기네 회사에, 자기네와 자기네라고 밝히지 않은 회사의 가수, 사실상 자기네 가수의 홍보를 그냥 페이스북에 한 거잖아요. 이게 범죄예요? 이 스텔스 마케팅은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현행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제가 탁 치고 들을게요. 네. 자, 그리고 세가소라가 뭐였냐. 세가소라는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름돋는 라이브 줄여서 세가소라. 그렇군요. 맞아요. 이것도 많이 봤어요. 아예 지나오다 이 곡이 멜론 차트에서 상승하는 상황을 댓글을 통해 실시간 중계까지 해줍니다. 세가에서 가장 소닉을 잘하는 라이브가 아니군요. 한 겔러는요. 이 너드름 페이지 운영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서 닐로가 왜 홍보 대상인지를 좀 정중하게 물어봤는데 대답은 이로 했습니다. 홍보 의뢰를 받은 것도 금전적인 대가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물결문이. 몇 달 사이에 가장 신청이 많았던 아티스트가 닐로였어요. 누구의 신청이 많았느냐. 우리 회사 직원들의 신청이요. 그러니까 두 문장이. 근데 너드름 페이지의 주인은 거기죠. 로맨틱 팩토리고 로맨틱 팩토리는 리메즈와 친하죠. 두 문장이 다 참이에요. 홍보 의뢰를 받았거나 금전적인 대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거니까요. 몇 달 사이 가장. 내 친구 거니까. 여기서는. 몇 달 사이 내부에서 가장 신청이 많았어요. 내 친구가 계속 신청했어요. 친구가 그 회사 사장이거든요. 저는 몇 년째 이런 진짜 나가수 이후로 이렇게 노래 잘하는 영상들을 계속해서 업로드하는 페이지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었는데 이걸 통해서 가수를 홍보할 수 있을 거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우리가 봐본 걸 수도 있어요. 리메즈 대표가 개설했던 페이지인 일반인의 소름돋는 라이브에는 이 닐로의 곡을 커버하는 어떤 일반인의 영상이라고 올라온 게 있는데 이 사람은 리메즈 엔터테인먼트의 직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직원이 노래를 잘하나 보네요. 그렇죠. 과거에 음악을 하셨다는 정황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네. 우리 중원들도 곡 잘 쓰고 드럼 잘 쳐요. 현재 로맨틱 팩...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저희가 뭘 하진 않아요. 사장은 랩을 잘해요. 현재 로맨틱 팩토리의 페이스북 페이지와 트위터는 접근 불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친하고 닐로라는 가수를 소속 가수로 갖고 있는 리메즈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는 현재 사라져 있습니다. 야. 홈페이지까지 거뒀어요? 그래서 리메즈가 어떤 회사로 소개를 하고 있는지 자기소개를 지금은 볼 수가 없는데 사라지기 전에 리메즈 뮤직 마케팅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시죠. 활성화된 다수의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는 음악 페이지들을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 리메즈는 다 인정했네요. 다양한 장르의 음악 콘텐츠를 SNS 페이지를 통해 확산시킴으로써 음악 생태계를 보다 활기차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SNS 플랫폼의 성격상 보다 자유롭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마케팅이 가능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냥 자랑이 아니라 이 회사에서 광고하라는 문구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이거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문구가 아니고 마케팅 업체의 문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래에는 광고 의뢰와 기획 제안서 소개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무서워지네요. 우리 소속 가수만 아니라 당신 소속 가수도 돈을 주면 대가를 지불하면 홍보를 해주겠다. 우리 페이지를 갖고 있다. 팔로워가 많다. 저는 엄청 나쁜 거라는 생각 아직까지는 안 드는데 저는 계속 닥치고 눕기로 했죠. 근데 이걸 보면요. 우리는 4월 6일에 리메즈의 이모 대표가 행했다던 그 실험이 뭔지 대충 예상해 볼 수는 있죠. 짐작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창사 3년 체인 리메즈는요. 작년 말과 금년에 잡코리아를 통해서 총 6회 정직원 모집을 했고 또 지금도 하는 중입니다. 이 중에 두 번이 SNS 기획자 모집이며 아직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회사에 취직도 해본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악을 홍보하는 회사 말고 연세민이 안 취업해본 회사를 세는 게 더 빨라요. 바이럴 마케팅 홍보 회사예요. 그러면 업체의 블로그나 업체의 상품 같은 걸 바이럴 마케팅으로 홍보를 하는데 들어가는 지 일주일 정도 있으면 일주일 정도 있으면 따로 회의실로 불려가요. 뭐라고요? 그런 다음에 네이버에서 검색이 상단에 될 수 있는 로직을 가르쳐주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게 네이버가 이거를 몇 달마다 바꾼다. 그래서 업체들이 몇 달마다 이거를 다시 추적해서 알아낸다. 역목설계한다. 네. 직원들한테 이걸 가르쳐주면 직원들이 퇴사한 다음에 전부 다 파워벌로가 한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음악 말고 다른 분야에서는 옛날부터 해오고 있던 그러면 그 회사는 직원이 몇 명 정도였어요? 그 회사는 직원이 한 25명 정도? 네. 리메지 엔터테인먼트는 자본금 1억 5천에 직원은 10명에서 20명 사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직원 수는 추정입니다. 저는 갑자기 스타일란다의 옷을 사고 싶어졌어요. 스텔스 마케팅을 이렇게 버젓이 상업 내용에 써놨던 리메지 엔터테인먼트. 그런데요. 스텔스 마케팅은 바이럴 마케팅의 윤리를 어긴 것이고 그렇죠. 대한민국의 법은 이를 따라잡아서 반영해둔 상태입니다. 따라잡았다는 말이 적당하네요. 그런데 완벽하게 따라잡지 못했어요. 아직 실효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비판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질로 해야 될 거예요. 그 법은 이렇습니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줄여서 표시 광고법입니다. 후원이나 의뢰를 받아 금전을 받은 광고성 게시물의 경우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많은 파워블로거들은 이 규정을 따르죠. 제가 이게 생기기 전에 취업을 했나 보네요. 그럼 그 회사에. 이게 16년인가 14년이에요. 그럼 훨씬 전에 취업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른 취업할 회사들이 줄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윤세민을. 해당 부분은 제1항 2의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합니다. 기만적인? 좋네. 실제로 2016년에요. 한국 P&G가 다음 카페와 네이버 지식인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을 했는데 해당 게시글들에 광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서 위반 사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법은 현재 일단 블로그를 염두에 두고 개정이 되어 있는 법인데요. 일단 SNS 게시글 또한 들어가지 않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SNS에 나와 있는 결과적으로 물건을 광고하는 그런 게시물에 블로그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경고 문구를 잘 본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광고글에 블로그 광고글이 바이럴 마케팅 광고글이 너무 천판일 일족적이에요. 맞아요. 진짜 잘 좀 써서 정말 광고인 거 상관없다 이거야. 정보는 있잖아요.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정보를 잘 전달하면 좋을 텐데. 아마 이 법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상품 설명은 안 하고 상품 이름만 해시태그로 집어넣거든요. 상품을 들고만 있거나. 일단 현재 판례와 법리상으로 기만적인 광고 행위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세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소비자 오인성. 네. 마케팅 당사자가 대가를 받고 광고하거나 광고 주체 자신이라는 사실을 누락 은폐한 것이라면 일단 공정위가 법령을 갖고 유권해서 그걸 내려야 되겠지만 이게 거의 최초 사회가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기만성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해당 행위가 광고 행위였다는 판단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게요. 그러면 기만성과 소비자 오인성을 충족하겠죠. 그리고 더불어 기만성이 충족되면 공정거래 저해성도 충족될 거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트레스 마케팅을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문제를 법이 잘 따라왔다. 네. 라는 점입니다. 너무 많이 놓치진 않았다. 네.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광고라는 게 정보를 다 담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네. 누구죠 그분? 하지만 필요한 정보는 누락하면 안 되죠. 정말 상스러운 광고 잘 만드는 분. TV에도 진출하셨던데. 반도에 흔한 애견샵 알바생. 그분 모르세요? 네. 모릅니다. 레전드인데 이미. 검색해보세요. 반도에 흔한. 광고 나갈 때 검색해보세요. 네. 그분 보면 정말 막대모금 광고 정보도 없는 거 하는데 효과가 확실하거든요. 뭐가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소비자 오인성이나 기만성은 없다 말이죠. 공정권의 자유성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성립하게 한 거고요. 이 법의 다른 쪽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정보를 넣어야 한다는 조항들도 있어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정보. 알겠습니다. 소비자의 건강이라든가. 알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이 로맨틱 팩토리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는 건 분명합니다. 위법성이 의심된다. 네. 위법성에 대한 의심 정도까지 따라왔고요. 우리가 광고를 듣고 난 다음에는. 네. 이 정도로는 현재 뜨거운 이슈가 될 수가 없죠. 이 정도로는 스타가 되기 어렵습니다. 네. 더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광고를 듣고 돌아오죠. XS몰 블랙박스 섹션 광고를 듣고 오시죠. XSFM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지만요.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지킬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 그리고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든든해집니다. 나는 당신의 블랙박스입니다. 당신 그리고 타인의 삶을 지켜주세요. 엑세스몰에서부터. 오늘 면세점에 들릴 수 없다면 엑세스몰 프라그랜스 스토어를 만나보세요. 자, 출발할까? 근데 엄마, 우리 차에도 블랙박스 있어? 지금 엑세스몰에서 다양한 블랙박스를 만나보세요. 홍성갑 덕질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에 이어서 또 다른 스타를 만나고 있습니다. 위법성이 의심되는, 강하게 의심되는 스텔스 마케팅에 그쳤다면 현재 거의 모든 음악 및 아이돌 관련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는 핫뜨거운 감자가 되기는 힘듭니다. 바이럴 마케팅을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스텔스 마케팅을 혼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지는 어떻게 스타가 되었는가? 이거를 SM이나 YG에서 하자고 하면 완전히 압도할 수 있죠. 그렇죠. 맘먹고 하면요. 안 하진 않겠지만 스타가 되는 방법은 간단하죠. 차트, 음원 차트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뷰징, 또 다른 어뷰징인 차트 조작 의혹이 등장합니다. 현재 의혹 제기와 정황 발굴은 시간순으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차트 조작 의혹의 정황은 4월 12일을 전후해서 제기됩니다. 차트가 조작됐다는 거는 문제가 엄청 심각해지네요. 그렇죠. 대표가 실험을 했던 차트 그리고 페북 페이지가 순위 상승 중계를 실시간으로 해줬던 그 차트 멜론 차트인데요. 닐로의 지나오다는 3월 22일 23시 멜론 차트 211위였습니다. 1시간 뒤인 23일 0시에 97위 1시간이 다시 지난 1시에는 47위로 상승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매우 기록적인 상승세입니다. 이런 상승세를 기록할 수 있는 트랙이 있다는 건 알아요. 쇼미더머니나 고등래퍼나 케이팝 스타나 이런 프로그램의 파이널에 나온 트랙. 방금 나온 거. 방금 TV에서 나온 트랙들. 즉 수만 곡들 쏟아지는 것들 가운데 몇 달에 한 곡? 두 곡? 1년에 서너 곡? 그렇죠. 그리고 일별 상승이라면 이런 직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일별이나 주별 단위라면요. 실시간 상승은 이렇게 되게 힘들죠. 1시간마다 팍팍팍. 일단은요. 대규모 팬덤을 건드리고 그들의 스트리밍 화력 지원을 받는 최정상의 아이돌도 이렇게는 상승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실 수 있는 최정상의 아이돌들을 상상해 주십시오. 그 기획사의 그 팀들 말이에요. 네. 닐로의 이 상승세를 앞서 언급한 페북 페이지들은 역주행이라고 보장했습니다. 네. 역주행은 발매와 활동 당시에는 좀 묻혀 있다가 뒤늦게 발굴돼서 순위가 상승하는 케이스죠. 네. 닐로에 지나오다가 수록된 EP 앨범 About You는 17년 10월에 발매됐으니까 역주행이라고 치죠. 그리고 제가 차트 역주행 케이스를 좀 많이 봐도요. 역주행에서 올라오는 트랙들은 느리게 올라와요. 맞아요. 느리게 올라와요. 그 패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주행하면 떠오르는 팀들이 EXID, 한동근, 윤종신 이런 경우가 있죠. 입소문이나 바이럴 마케팅이 성공한 경우의 역주행은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서서히 올라오는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 닐로가 600위권에서 1위까지 올라온 시간은 3주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가장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에서도 5주인데요. 이 5주로 잡아도 역대 최대한 시간입니다. 그렇군요. 같은 시각의 해석으로 하면요. EXID의 위아래가 역주행 시작 후 1위 할 때까지의 기록이 12주. 윤종신의 존니가 10주. 한동근 씨의 그 긴 소설 어쩌고 하는 그 긴 제목의 노래가 17주 걸렸습니다. 성실하게 제목도 좀 알아놓고 그러지. 미안해요. 긴 어쩌고라고? 이 소설을 다시 쓰면... 죄송합니다. 한동근 씨. 이 모든 곡이 위아래 존니 이 모든 곡들이 실시간 그래프의 경우에 거의 동일한 완만 상승 곡선을 그려요. 하락하더라도 낙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관심도가 떠받떨어주는 거죠. 그렇죠. 관심도가 계속 스테디셀링되고 있으니까 떨어지더라도 많이 안 떨어지고 올라가더라도 많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완만 상승인데요. 그게 사실 역주행된 곡들의 특징이잖아요. 닐로의 경우에는요. 저녁과 새벽 시간의 상승곡이 크고 아침 6시를 전후한 시간의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 상승시간인 새벽 3시 전후가 흥미롭습니다. 아이돌 팬덤들이 자신의 아이돌의 곡을 대량 스트리밍하는 시간인데요. 이 화력을 뚫고 상승했다는 점은 의심해 볼 만하죠. 그들의 화력은 매우 조직적이고 단단하잖아요. 그렇게 조직화되고 양도 많은 이걸 뚫었다. 이걸 뚫고 급상승을 그 시간대에 한 거죠. 스타워즈 본. 이 시간대에 닐로가 이긴 상승폭으로 이긴 아이돌 그룹은 이렇습니다. 101, 엑소첸백시, 트와이스, 위너, 그리고 아이돌은 아니지만 고등래퍼2의 음원들. 한 달 동안 아이돌이에요 그 양반들은.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음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상승한 닐로는 4월 12일 결국 1위에 오릅니다. 멜론차트에서요. 그리고 12일 01시부터 04시까지 3시간 동안 닐로 음원의 이용자 수 증가가 3만이 늘었습니다. 원래 새벽에는 음악이 많이 듣고 싶긴 한데. 이 또한 굉장히 이례적인 상승인데요. 따라서 이런 상황을 매우 순수한 시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닐로의 팬덤이 워너원, 엑소, 트와이스, 위너, 빅뱅보다도 많다는 거예요. 12일 1시부터 4시까지는 최소한. 모든 음악 관련 시상식은 압도적 지지로 닐로에게 신의상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델처럼 되네요 닐로가. 그렇죠. 워너먼, 엑소, 트와이스, 위너, 빅뱅을 이겼어요. 이거는 매우... 이 노래는 롤링 인 더 딥이네요. 고등래퍼2도 이겼어요. 매우 충격적인 데뷔잖아요. 그렇죠. 마일리 사이러스예요. 응. 너무 낮게 쳤나? 차트라는 것은 이제 뭐 어느 분야에서건 마찬가지인데 시장이 공신력을 보장하는 데이터죠. 응.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행사비 책정, CF 모델료 책정, TV 출연료 책정 등이 이루어집니다. 근거를 제시하시는 거군요. 책정 공식 같은 것은 딱히 없지만 대충 차트 성적이 화제성과 스타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줘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회사 혹은 아티스트와 협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차트 성적 없이 명성만 돋받던 UMC의 행사료는 처참한 수준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밥값을 뜯어먹은 네가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차트 성적을 누군가가... 형 괜찮아요? 읽어 임마. 미안하면 빨리 해둬세요. 이런 차트 성적을 누군가가 건드릴 수 있다면 그는 음악계의 신인 거죠. 아 왜 신이라고 하셨는지 알겠네요. 이자는 매트릭스의 설계자. 매트릭스를 해킹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오라클 본인. 그러니까. 아니면 오라클의 오야붕. 우리 형이 음악할 때 이런 사람이 사장이었으면. 이건 저거잖아요. 계약 전에 우리 회사 주가 이만큼 높여놓고 계약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잠깐. 그렇죠. 출연료나 행사비 같은 거를 협상할 수 있는 근거수단이 되니까 차트는. 그럼 신이 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속이 어때요? 다섯 글자로 음원 사재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흔하고 뻔하잖아요. 우리 전주전능한 하느님은 기껏해야 음원이나 사재기 하고 계신. 신성모독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내가 하고 있었구나. 소속사나 팬덤이 가수의 음반을 잔뜩 사들여서 차트 상승을 꾀했던 90년대 방식을 모바일 시대 형태로 바꾼 거죠. 그렇죠. 다만 주체는 바뀌었습니다. 회사나 팬덤이 아닌 전문 브로커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네. 이건 소문이에요. 지난 2014년에 한 번 이슈가 되어서요. 4대 기획사인 SMYG JYP 스타제국이 공동으로 브로커를 찾아내 고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이런 일을 할 필요가 큰 중견기업이죠. 이 업계의 중견기업들은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피해자가 돼버렸거든요. 요즘은 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이때 당시는 안 했던 거죠. 이 회사들은 리스크가 더 크죠. 그런데 당시에는 증거불충분으로 브로커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 회사들은요. 시장이 한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가야 될 시장이 많은데 도덕적 흠결을 내면 안 된단 말이야. 삼성도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제가 순진했어요. 증거불충분은 일단 이 회사들이 확보했던 녹취록이 아마 녹음 동의를 안 받고 받았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법령이 이를 잡아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탓이 클 겁니다. 아마 이 계기로 개정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음원사제기는 어떻게 하는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여기는 다 아는데 어떻게 하는지 대충. 핸드폰을 수백 대 구입해요. 이 폰으로 수백 개의 유령 아이디를 만듭니다. 그러고는 하루 종일 혹은 공략하는 시간대에 일제의 공략 대상 음원을 스트리밍합니다. 와 되게 그냥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뮤트를 안 시켜놓고 소리를 다 켜놓고 듣고 있으면 아주 놀라운 상황일 거예요. 빅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되게 천장이 높은 성당에 와 있는 생각이 들겠죠. 아니 그 모든 거를 동시에 플레이를 누를 수 있는 뭔가 막대기 같은 걸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으로 하지. 프로그램으로 하지. 좀 똑똑해집시다. 매크로를 돌리지 차라리. 우린 몰라. 몰라. 왜 밤에 옛날에 저기 뭐야. 모르는 척하기면. 편의점 앞에 가보면 대리기사 하는 아저씨들 핸드폰 4개 이렇게 붙여놓고 동시에 누를 수 있잖아. 동시에 테로고침 누르는 펜 직접 만들어서 하셨단 말이야. 운송하시는 분들 봐도 그래요. 철사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목요일날 조준북 PD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뼈에 사무쳤어요. 언론인은 얕어. 우린 잘 몰라. 힘들다. 보유한 핸드폰의 숫자가 많고 통제하는 프로그램의 품질이 좋을수록 차트 조작이 더 쉬워지겠죠. 이런 방법이라면요. 몇 년 미디어에서는 팬덤들이 하는 스트리밍 총공격 줄여서 총공도 음원사지기로 보는 것 같은데요. 2014년에 JTBG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일단 팬덤의 총공은 차트의 공신력을 해치지 않거나 매우 적게 해칩니다. 상대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의 충성도 있는 팬덤이 있다는 사실을 차트 성적으로 환산한다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테네시주에는 가스브룩스의 앨범이 나오는 날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한꺼번에 산단 말이에요. 박스오피스를 보면 쉽죠. 스타워즈의 팬들이 팬덤으로 차트를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또 다르다는 거예요. 얘기가.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음원사지 얘기는 회사나 브로커 같은 쪽에서 하는 것들이고요. 이건 이제 2016년에 개정된 음악산음지능법에 저촉되는 범죄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메즈는 이런 방법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죠. 신으로 지목당한 리메즈는 이제 해명과 변호를 해야 했습니다. 원래 신은 인간계로 내려오면. 경전을 써야 돼요. 열나 나쁜 놈이에요. 경전을 쓰기 전에 내가 신이란 걸 입증하려고 되게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럼 막 사람을 만들고 죽이고. 신성모독이. 날씨를 정하고. 신성모독이 난무합니다. 운명을 결정하고. 다 위법이요. 4월 12일 신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리메즈 엔터의 홍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회사가 있어요. 신과 함께하는 회사 메이저 세븐 컴퍼니가 마이델리와의 통화에서 부정 행위를 부정했습니다. 우린 안 부정해. 닐로의 소속사가 SNS 마케팅을 하는 회사라서 정확한 타깃 포인트를 알고 있었다. 영상 등 콘텐츠를 주로 심야 시간에 업로드해서 심야 시간 차트가 반영되는 것이다. 리메즈의 대표 이모씨도 입장문을 발표해서 사재기를 하는 방법도 알지 못하고 법을 어기는 사재기를 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 두 반응을 종합해보면 서로의 역할이 갈려있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네요. 그 메이저 세븐 컴퍼니의 해명 중에는요. 자기들에게 의뢰를 했던 리메즈 엔터에게 공략하는 노하우가 있다고 한 부분이 있었어요. 당연히 사람들은 좋아. 스텔스 마케팅도 음원사재기도 아니라고 해봐. 그럼 그 노하우라는 게 대체 뭔데?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졌죠. 물론 이런 신의 노하우가 있다면 공개하지 않는 것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지키는 당연한 선택이긴 합니다. 다만 이 노하우라는 것이 과연 합법의 영역에 있을까는 좀 애매합니다. 4월 12일 기준 닐로 관련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는 가장 높은 공식 음원 유튜브가 78만이고 업로드는 5개월 전인 10월입니다. 비슷한 역주행 경우인 멜로망스와 비교해보면요. 같은 시기에 업로드된 공식 영상은 아닌 멜로망스의 곡 짙어져의 영상이 147만회 조회수입니다. 공식도 아닌데. 이게 좀 모자라다면 같은 날 구글 트렌드로 분석하는 어떤 덕후분의 건을 들고 오겠습니다. 최근에 대표 케이스죠. 멜로망스 차트 역주행. 한 덕후분은 윤종신의 존니, 멜로망스의 선물 두 곡 모두 음원 발매 이후로 산출구간으로 지정해서 데이터 그래프를 뽑아봤는데요. 구글 트렌드는 이런 기능을 제공해 주죠. 구글 트렌드는 참 못됐죠. 거짓말 대박 안 하죠. 그래서 존니와 선물 두 곡은 데이터 그래피가 나와요. 상승, 하강, 상승, 하강. 닐로의 지나오다를 구글 트렌드에 넣어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표시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검색어를 올바르게 입력했는지 확인하거나 더 일반적인 용어를 검색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이퀄리즘을 보면서 그래프가 아예 안 나와서 없어진 것 같은 착각을 한 그런 현상이네요. 이 덕후뮤저분은 무언가를 잘못했나 싶었대요. 차트 결과나 성적이 산출될 수는 있으되 트렌드는 되지 않은 어떤 거죠. 신이야. 그래서 무언가를 잘못했나 싶어서 이번에는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출시일이 비슷한 다른 곡과 비교 대상이 된 곡은 비슷한 시기인 10월 31일에 출시된 먼데이키즈의 가을 안부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그래프에는 먼데이키즈의 관심도 변화 그래프는 보였어요. 어느 시기에 올라가고 어느 시기는 없고 이런 식으로요. 닐로의 관심도 변화 그래프는 기준성과 일치했습니다. 기준성과 일치했다는 건 0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은 상대방이 너무 압도적이거나. 이퀄리즘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이는데. 이퀄리즘 때는 안 보였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겁니다. 와. 차트 상승 데이터는 그렇게 어마어마했는데 구글에는 아무도 검색하지 않았다. 그렇죠. 가끔 구글 좀 쓰지. 가끔 구글 좀 써라. 들키기 싫으면. 다음 날인 4월 13일. 아직까지는 증거 수준까지 가는 정황이 없는 거죠. 상승세만 있는 거예요. 상승세가 좀 이상하다. 하지만 다음 날 4월 13일 멜론에서 어떤 아이디들이 발굴됩니다. 유적이 나왔어요. 몇몇 덕후들이 찾아낸 이 아이디들은 반갑다. 시리즈물이었습니다. 그날처럼 001, 2, 3, 4 이렇게 올라가는 이 시리즈 닉네임 계정들은요. 멜론에서는 이제 펜을 맺는다는 게 있죠. 증거 찾기 비슷하게. 멜론을 써보신 분들이 있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아티스트 페이지가 있으면 거기에 펜 맺기 버튼이 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새 음원이 나오거나 새 활동인 정보가 올라오면 받아보고. 모든 음원 사이트에 있죠. 이 계정들은 모두 리메즈 소속 가수들만 펜 등록을 해두었고. 아이디가 순서대로 그날처럼 001, 그날처럼 002. 몇백도 있겠네요. 이게 999까지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됐어요. 직원들의 수가 한 개가 있겠죠. 아, 그거 그래요. 아니요. 대신 폰의 수는 넘치잖아. 아, 그러네요. 천 개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윤세민의 이런 대로면 천 가닥짜리 젓가락 터치를 딱딱 하면서. 그 초고수네. 그리고 이 가수들의 음원 페이지에만 댓글을 달았습니다. 댓글의 내용과 업로드 시간은 아름답습니다. 저 향수가 도다요. 그날처럼 002의 경우 나만 알고 싶은 가수였는데 지금이라도 유명해졌으니 좋아해야 할까? 슬퍼해야 할까? 별표 별표. 당신의 음악을 응원합니다. 최종수정. 이라는 댓글을 최종수정까지가 텍스트예요. 이건 또 초록색이에요. 옥션 열기. 이건 초록색이에요. 어쨌든 이런 댓글을 4월 11일 23시 15분에 3개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고입니다. 먹소리도 너무 좋으네요. 요즘 장덕철 분들에 이어서 이런 참된 음악이니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행복하군요. 힐링하고 갑니다. 최종수정. 이라는 댓글을 4월 11일 23시 17분. 즉 2분 뒤에 2개를 올렸습니다. 지금 이런 매크로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드는 업체는 이거 없애는 거 현안에 돼 있겠네요. 옵션 열기하고 최종수정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날처럼 004의 경우에는 계정의 별칭 혹은 설명이 다운용 부계. 다운용 부계라니. 너무 솔직하게 만들었잖아. 원래 이런 게 솔직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건 영원히 아무도 안 볼 거랑 확신이 있을 때잖아요. 지금 그날처럼 002가 언급한 장덕철은 3인조 보컬 그룹입니다. 저 TV에서 본 적 있어요. 멤버들의 이름 한 글자씩을 세워서 장덕철을 맞는 거죠. 리메즈 소속팀입니다. 지금 더 진행되기 전에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수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가수의 음악과는 좀 별개로 생각해 주실 필요는 있겠다. 그날처럼은 장덕철의 노래 제목입니다. 아 장덕철 노래 제목이에요. 그리고 장덕철 이 팀 역시 과거 역주행 기록이 있는데요. 같은 소속사에서 의심을 한 번 받은 적은 있어요. TV에 보니까 무슨 역주행했다 이런 거 가지고 소개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노래방 상속도 있곤 해서 의심은 금방 사그라되긴 했는데 앞에서 구글 트렌드를 조사한 덕후 유저가 사실 조사 당시에는 장덕철의 곡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닐로와 같았습니다. 구글엔 아무도 검색하지 않았다. 그리고 멜론의 그날처럼 시리즈 계정들이 발견되면서 장덕철 역시 새롭게 의심 리스트로 올라갑니다. 그러네요. 이 닉네임들은 옛날 짱구노우말려 만화책에 나왔던 그 장면이네요. 뭐요? 비밀기지라고 크게 감탄 달아놓은 비밀기지. 근데 보통 그거는 가로 두 글자 두 글자 이렇게 써있잖아요. 세로로 두 줄로. 그래서 짱구는 비기밀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리메즈 홈페이지가 13일 혹은 14일쯤에 폐쇄됩니다. 폐쇄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못 찾았어요. 그리고 트위터에도 이런 아이디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계정명은 G 이하 무작위로 보이는 6, 7절의 숫자들인데 G 뭐 0107, 100 뭐 이런. 그런 식이죠. 99, 75. 이름은 여성 이름이고 푸산은 미녀 사진입니다. 아 성가비가 친한 계정들이에요. 안갑다 시발단의 자식들아. 성가비가 한 4년 만에 다시 만나요. 6년 만에 다시 만나요. 이 계정들이 일제히 올린 트윗은 이렇습니다. 영어로 뉴포스트 괄호 열고 닐로 순이 높던데 괄호 닫고 has been published on 연예 커뮤니티. 이걸로 링크가 있어요. 이게 트윗의 내용이라고? 닐로 순이 높던데. 볼게요. 뉴포스트 괄호 열고 닐로 순이 높던데 괄호 닫고 has been published on 연예 커뮤니티. 대시까지에요. 연예 커뮤니티 대시. 대시까지. 연예 커뮤니티 대시. 링크를 누르면 연예 커뮤니티라는 어떤 워드프레스 기반의 커뮤니티로 들어가는데 이건 너무 조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닐로 홍보가 아니라 커뮤니티 홍보용 보실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렇죠. 이 커뮤니티에 닐로 순이 높던데라는 제목에 그게 올라왔고. 너무 보급스럽지 못해요. 그게 자동으로 이 계정들에 노출이 되었다. 맞아요. 지금도 연간 검색어 아무거나 검색하면 웹사이트 결과로 검색 걸리는 것들 중에 말도 안 되는 말 섞어서 들어가 있는 페이지들 많잖아요. 그런 상황일 수 있다. 한편 리메즈 측은요. 해명을 내놨으니 우리는 하던 기적을 계속 베풀겠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4월 12일 너드름 페이지에는요. 친한 회사의 페이지죠. 지나오다 넋두리에 이어 또 바보라는 곡이 역주행 중이라고 하면서 이러다가 닐로 곡 전체 역주행하는 거 아니냐 디귿디귿이라고 올렸습니다. 아 앞으로의 계획. 너드름 페이지는 새벽에 지금 가장 논란 중인 닐로 노래랑 트와이스 노래 중에 여러분은 뭘 더 많이 듣는지 라는 질문과 함께 자신감 넘치네요. 트와이스랑 비교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은 맞네요. 지금 가장 논란 중인 닐로 노래란 말은. 닐로가 60% 트와이스가 40%라는 그래프를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아마 그 다음 날에 아이디들이 발굴되고 그리고 홈페이지를 폐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음원사재기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신의 아이디들까지 발굴되긴 했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는 상승 곡선을 설명하기엔 약간 모자라요. 아주 약간. 왜냐하면 음원사재기가 가능한지는 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음원사재기로 순위를 조작하는 일은 이미 대형 기획사들이 감시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다면서요. 이 기획사들이 이젠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하지만 음원 유통업체의 입장을 보면요. 자기네 차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니까 매력적인 기기만 한 수익 모델이 아닙니다. 안 좋아요. 이게 하루 매출이 얼만데 이거 잠깐 가지고 혹하냐고. 안 그래요. 따라서 부정한 접근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그걸 막고 아니면 막을 수 없으면 이게 순위에 반영되는 지수를 떨어뜨리고 하는 식의 로직들을 방어책을 마련을 해두고 있어요. 방어책을 최소한 한 번 혹은 여러 번 뚫은 회사라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렇다고 음원 유통사들은 말을 해요. 그런데 4월 14일 새로운 시사점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어쩌면 음원사재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시사점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참 대책위원들이 고생 많이 했는데 오늘이 훨씬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역시 이런 게 재밌어요. 아 제가 이거 스토리 짰느라 좀 고생했어요. 정치 얘기는 광고 듣고 올게요. XS몰 음향기기의 섹시한 광고를 듣고 계시오. 듣고 계시냐고? 듣고 계십시오. 족시하라고. 딴짓 하지 마세요. 듣고 계시지.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냥 다시 할게. 싫어합니다. XSF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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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이라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그리고 정치 얘기는 무서워서 못하는 말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 맞아. 나 여기 가면 무서운 사람 없거든. 난 무서워. 내 뒤에 꼭 붙어 있어. 봅시다. 이런 의심이 있다고 해줬습니다. 이제까지 들었던 많은 이야기가 결론이 음원사재기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혹은 있었어도 음원사재기가 메인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럼 뭐야 솔직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자 들어봅시다. 먼저 의심의 출발점은 이렇습니다. 장덕철이나 닐로의 역주행 상승이 몇몇 음원사이트에서만 나타났다는 겁니다. 카카오뮤직, 몽키스리뮤직, 소리바다, 네이버뮤직 에서는 순위가 높지 않습니다. 심지어 소리바다의 경우에는 4월 11일 새벽 아예 차트아웃이 될 정도였습니다. 차트아웃은 그것도 기준이 있죠. 반면 멜론, 지니, 벅스, 엠넷, 올레뮤직에서는 최상위권입니다. 가만 보자. 멜론, 지니, 벅스, 엠넷, 올레뮤직은 통신사 연계에 응원사이트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중에 벅스를 제외하면요. 모두 리메즈 엔터테인먼트의 협력사입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었어요. 협력사로요? 네. 오. 리메즈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었던 물론 지금은 홈페이지 자체가 닫혀있지만 협력사는 CJ, ENM, 멜론, 지니, KT뮤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4월 12일 아직 홈페이지가 닫히기 직전인데요. 커뮤니티들에서 이 협력사 얘기가 놔둘기 시작하자 홈페이지에서 협력사 리스트를 내렸습니다. 더 이상 협력을 하기 싫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14일 어떤 그래프가 뜹니다. 이 데이터는 뭐냐. 13일 090부터 14일 080까지의 닐로 지나오다가 어떻게 실시간 순위변동을 했는지를 기록한 그래프입니다. 이 당시에 닐로는 1위였습니다. 2위는 트와이스의 What is love였고 1위가 닐로의 지나오다였는데요. 이 두 곡의 등락 그래프가 평행선을 그리는 완벽하게 같은 그래프였어요. 오. 트와이스의 What is love가 올라가면 1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꼭지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으면 같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볼펜 두 개 테이프로 묶어놓고 그려 놓은 것처럼 똑같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후 고등래퍼2의 붕붕이 2위로 올라오자 이번에는 붕붕의 등락 그래프를 따라가는 것을 봤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이게요. 이 그래프는 제가 눈으로 확인을 못했는데요. 무작위로 두 곡의 다운로드 혹은 스트리밍 청취 숫자를 비교를 하면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펜을 신청하고 하는 모든 것이 그것이 무작위의 두 곡일 경우 진행이 평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음원사재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래프 추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유명한 곡의 데이터를 플러스 100 해서 그대로 따라가라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사재기를 한 게 아니라 해킹을 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해킹일까요? 아니면 담합일까요? 협력사잖아요. 거기에서 의심이 좀 되는 거죠.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어쨌든 1위를 하고 있을 경우 2위 데이터 플러스 알파가 입력되도록 지금 말한 윤세민이 말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진짜 신일 수밖에 없어요. 그 놈의 신 찌질하네. 그러니까 신의 전지적 능력으로 현재 2위 곡이 어떻게 실시간 능력 데이터가 잡혀서 최종값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알아내겠어요. 전지하니까. 그래서 그와 정확히 똑같은 곡선을 그리도록 음원사재기를 하는 그런 걸까요? 주겔러 여러분 하지만 그 신의 목적은 아직 모르겠죠. 무작위한 2개의 종목이 일주일 동안 같은 등락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정확히 평행하게. 하루 동안이어도 돼요. 물론 주겔러들은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할 거예요. 자기는 돈을 잃으니까. 어차피 예측은 안 된다. 그런데 신기한 말이 안 되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 소라소리 좋아요 개수 맞추시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건 좋아요가 너무 적으니까 그렇지. 그것처럼 여러 명이 모여서 야 일 올랐어 빨리 일 올려! 막 이러게. 소라소리는 반응이 조금 듣고 예측 할 수 있어. 그래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날 14일 미디어스의 박정환 기자는 재밌는 걸 발견합니다. 멜론 유저 중에서 난 닐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느새 팬되어 있는 기적 멜론 뭐야? 라는 후기를 올린 것을 발견합니다. 해당 유저는 닐로라는 가수를 알지도 못하는데 자신이 닐로의 팬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닐로의 곡들이 자기 플레이리스트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공포가 극에 달합니다. 박정환 기자는 멜론 페이지를 5분 뒤져서 이런 불평을 남긴 유저를 총 3명 발견했다고 합니다. 단 5분 동안 발견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아침에 밤에 간밤에 77년이야 지금이 자고 일어났어. 벽에 벽시계가 걸려 있어야 되는 자리에 박정희 얼굴에 있는 거야. 그 얘기잖아 지금! 좀 다르지만요. 이후 커뮤니티와 SNS에는 4개 정도 당했다는 고발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원고를 쓰면서 트위트에서 잠깐 닐로로 검색해버리니까 이따금 피해보고 사례가 보였어요. 매우 많은 트위트 중에서요. 내 계정에 닐로가 침범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스코가 닐로를 잡으러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계정들을 해킹했거나 혹은 멜론 측의 협조가 있었다라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러면 닐로 가수국, 기획사고 다 끝났고요. 멜론의 보완 혹은 멜론의 협조. 그렇잖아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아니 멜론 정도 되는 기획사도 가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런 방법으로 가수를 띄울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건 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아직 의문투성이에요. 사건은 엄청나게 확대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보완이 문제가 되는 거죠. 다음 날인 15일 닐로의 지나오다는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를 누르고 멜론 50대 차트에서 1위를 했습니다. 저도 어제 이거 뉴스 많이 봤어요. 감동적인 날이죠? 사실 멜론의 50대 차트는 한 5위 아래로는 공신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50대 차트에서 아모르 파티를 눌렀다는 거는 5위 이상은 공신력이 있거든요. 심지어 아모르 파티는 30대인 저도 엄청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멜론의 50대 차트는 표본이 좀 적기 때문에 좀 아래로 가면 갈수록 공신력이 떨어지지만 아모르 파티는 대단한 곡이에요. 이 회사의 가수가 어느 날 갑자기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게 됐는데 PD도 왜 이 사람이 진행하게 됐는지 모를 그런 상황이 나올지도 몰라요. 어쨌든 15일은 그런 감동적인 날이었습니다. 신의 기적이 어르신들에게도 역사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요. 50대에서 아모르 파티를 눌렀다는데 계속해. 리메진은 2차 입장문을 통해 법적 대응을 발표했습니다. 정리하면요. 로펌에도 의뢰를 해서 컨설팅을 받았다. 조사를 환영한다. 우리는 우리의 노하우로 열심히 해서 성적을 거둔 것뿐이다. 그 노하우가 뭔지 알고 싶다는 게 지금까지 얘기지만 아무튼. 사재기니 조작이니 하는 말은 물론이고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인신공격 악플 모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만약 그 노하우라는 것이 신의 권능이나 범죄가 아니라 정말 어떤 존재하는 새로운 아하스러운 기법이라면 이를 공개하는 것은 자신들의 사업비밀을 공개하는 일이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신의 권능이라 칩시다. 공개한들 알겠습니까? 의관이.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현재까지 나온 의혹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스텔스 마케팅은 불법이 아니냐? 일단 해당 법은 블로그와 지식인 같은 영역까지만 적용이 되었고요. 아직 SNS 게시글에는 적용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비교적 올드미디어에만 적용되고 있고요. 또한 리메지의 경우에는 대가를 받은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이 자기 자신이었으니까 법의 문구를 파고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대가를 받지는 않았다. 이게 상대방이 끼어들 가불이 있는 계약관계 거래관계가 아니고 어뷰징이면 더더욱이 법망을 피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따라서 현지는 공정위의 유권 해석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하는 중이에요. 물론 이게 토요일에 나가죠. 그새 내려졌을 수도 있긴 합니다. 일단 위법 소지가 있긴 한데요. 리메지는 이 건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당하게 사업 수익 모델 중 하나로 걸어놨었으니까요. 2. 음원 사재기 아니면 이런 급상승이 불가능하지 않냐라는 질문이죠. 리메지는 자신들의 노하우가 있다고 하며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쩌면 자신들의 노하우가 불법인 것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그저 순수한 궁금증만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종교적이 된 때가 제 인생에 없어요. 이 신의 권능은 무엇인가? 이걸 알면 영광돼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음악을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UMC를 랩신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냄새 맡았을 때는 보통 시장은 끝나있어. 이게 진짜 이런 이런 진짜 굉장한 노하우가 유효한 노하우가 있다면 당장 인수되어야죠. 리메지는 그렇죠. 네. 자 세 번째 구글이 인수해도 돼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렇죠. 구글 트렌드를 비웃었잖아. 맞아요. 트렌드에 안 잡히는데 성적은 높아. 셋. 협력사의 보안을 해킹했거나 협력사와 함께 데이터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 일단 해당 그래프를 조작된 그래프라고 주장하고요. 이 역시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프를 덕질인이 캡쳐본으로만 확인했다면 그것만 돌고 있다면 이 가능성도 없진 않죠? 없진 않아요. 가능합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조작해서 조작한 사람이 뭐라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리메지에 전화해봤더니 안 받고요. 네. 전화 좀 받으십시오. 꼭 이런 일이 있으면 UMC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거 저쪽 사람들 전화해서 인터뷰 때면 그림 예쁠 것 같지 않냐? 못 따겠는데 어쩌라고. 해보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못 따는 그림이라도 받으라고. 알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미디어스의 박정환 기자는 같은 기사에서 멜론 댓글에서 찾은 한 유저의 분석을 기사에 캡쳐해서 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업계인 혹은 전문가 덕후에 풍모가 느껴진 이 유저의 분석은? 아 그러면 업계에 있는 전문가 덕후죠. 이렇습니다. 그대로 읽어볼게요. 지금 이 회사가 작업하는 방식은 장덕철 때랑 똑같습니다. 일단 20위권 안에서 천천히 이용자 수 쌓고 새벽에 상위권에 노출시켜 아침 출근 픽 이용자 수를 먹는 거죠. 대중들은 아침에 모르는 노래가 생기면 일단 듣고 그 이용자 수를 먹고 내려갈 것 같으면 새벽에 또 올리고 계속 반복해서 강제로 노래를 대중들에게 먹이고 있죠. 그 예시로 장덕철 1위 찍을 때 그래프와 닐로 1위 찍을 때 그래프는 거의 쌍둥이 수준입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두 아티스트의 언제인지 모를 시간별 순위 그래프를 비교한 그림을 붙여넣었습니다. 이 유저분이 혹시 듣고 계시다면 메일 좀 주십시오. 만나서 얘기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노하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노하우면요. 이 사람들은 주식 작전 세력 하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일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게요. 이건 주식시장 아니면 보통 안 쓰는 방법. 주식시장이 아니면 무슨 금. 이런 거 외환. 이런 거 주고받을 때 하는 짓이야. 비트코인. 물론 이 해석에서도 아까 나왔던 14일의 평행성 그래프는 설명이 안 되죠. 그게 조작이 되지 않은 실제 그래프라고 치면. 그건 아직 인간이 보기에 너무 밝아서 안 보입니다. 영광 영광 영광. 한편 마들렛 뮤직의 이동수 대표는 4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폭로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내러티브별로 문단을 나누고 각 문단에 번호를 붙였는데요. 1번부터 7번까지의 이야기는 땡땡 듣는 음악. 정확히는 믿고 듣는 음악이라는 인스타그램 페이지와의 이야기고요. 8번부터 16번까지는 리메지 이야기, 17번부터 20번까지는 그냥 지난 세월 이야기와 본인의 소외를 썼습니다. 이 폭로글에 1번부터 7번까지는요. 믿고 듣는 음악 줄여서 믿듣음이 홍보를 해줄 테니까 광고비를 달라고 전화가 왔다. 인스타그램 페이지가요? 네. 근데 이제 자신은 거절했다. 거절하니까 당시 발매하여 홍보 중이던 앨범에 멜론 댓글창에 악플이 달리고 평점이 깎였다라는 경험담이었습니다. 이게 바이럴 마케팅이 업인 사람들이 가장 악질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마케팅 방식이죠. 우리 고객이 되지 않을 거면 손해를 끼치겠다. 이 한 줄밖에 안 되는 드루킹 이야기를 저는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이동수 대표는 한 3년 전쯤이라고 시작했어요. 얘도 지금 59분 됐는데 왜? 아니 그냥 광고비를 달라고 했는데 거절하니까 악플 달렸다. 이게 그냥 드루킹 이야기잖아요. 이거를 왜 나는 어제 그렇게 길게 얘기한 거야? 들은 청취자 여러분께 죄송하게. 허탈해하지 마세요. 잘했어. 이동수 대표는 악플을 단 아이디들을 찬찬히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특정 아티스트들을 공통적으로 펜 맺기한 걸 발견했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트위터를 보는 것과 같죠. 밑뜻음의 페이지를 가보니까 그 아티스트들이 그 페이지에 가득 소개되어 있었다. 아 같은 아이디 즉 같은 인펀트리 병사가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광고를 동시에 수행했군요. 그래서 의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왔었으니까 어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믿고 듣는 음악의 관리자에게 유도 질문을 던져봤대요. 그런데 자신이 한 짓이라고 시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건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이동수 대표는 멍청하기도라고 부사를 썼어요. 시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니네들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다 같은 말로 유도를 하면 이 사람들은 의기양양해 하거든요. 그렇죠. 힘을 보여줬다. 그런데 실제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3년 전의 일이라고 합니다. 8번부터 이제 나오는 이 내러티브는 리메즈라는 회사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용상 리메즈일 수밖에 없는 업체가 등장하고요. 이 업체는 구독자 수가 많은 페이스북 페이지들을 하나 둘씩 사모아 마케팅 툴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해킹당한 페이스북 계정들도 사서 댓글과 좋아요 수를 조작하며 SNS상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힘을 키워갔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천 개당 10만 원, 댓글 한 개당 100원 정도의 돈을 받다가 기획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좋아요 천 개당 10만 원, 댓글 한 개당 100원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으면 XSFM은 연매출이 한 7만 원? 일단 세금은 안 낼 거예요 그러면 쓴 돈이 너무 많아서 한겨레에서 지금 몇 시간, 하루 전인가 그쯤에 리메즈 엔터테인먼트와 관련이 있는 이들이 보유했거나 제휴를 맺고 있는 18개 페이지에 팔로우를 다 모아보니까 한 500만이 약간 안 됐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600만이라고 약간 부풀려서 몇몇 인디 소속사들에게, 기획사들에게 사업 제안서 비슷한 걸 보냈다는 거죠. 500만 원을 주면 이 600만 팔로워들에게 광고를 해주겠다. 이동수 대표의 폭로 이후에 업계인들의 다른 제보 및 폭로가 잇따랐습니다. 어 그 연락 나도 받았는데 어 그 연락 되게 집요하게 왔는데 어 근데 걔들만 그러는 건 아니잖아. 메인에 올라가면 평점이 빠지고 메인에서 내려가면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걸 경험했다. 어 정규 앨범을 냈는데 미트듬에서 전화해서 홍보 대가로 곡당 10만 원을 요구하더라. 음 근데 이게 이쯤 되면은 기획서 같은 게 한 장 나와야 될 텐데 그 기획서는 한겨레가 아까 입수했다고 했죠. 500만 원 주면 우리의 600만 팔로워들에게 전파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ppt 파일이나 pdf 파일 정도가 유출이 돼야 할 거예요. 네. 한겨레가 입수했다는 그 이메일을 보고 싶습니다만 네. 오센의 정지원 기자가 이 사태를 처음부터 진득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정지원 기자는 13일자 기사에서 한 sns 바이럴 마케팅 전문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업계 전문가요. sns 상에서의 바이럴 마케팅의 실제 sns 광고의 형태와 가격 페이스북을 얼마 받는다. 음원 사재기 의혹, 유령 계정의 활용법 등을 질문하면서 일명 페북픽에 대한 대담을 했습니다. 페북픽. 네. 이 질문 중에는 한 회사는 바이럴 마케팅의 노하우가 있다고 하던데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인터뷰한 전문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게 그냥 이거다. 인터뷰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령 계정을 이용한 홍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스텔스 마케팅. 말이 sns 매니지먼트, 바이럴 마케팅이지 그냥 많은 돈 들여서 페이스북 유저들에게 강제 노출시키는 거다. 그게 노하우인 거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멜론 댓글창의 어떤 어떤 유저의 분석과 합사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결국 이게 결론이라면 신의 권능이란 열심히 하는 거. 돈 내서 강제로 먹이는 거다. 근데 이제 그 열심히를 엄청나게 많은 손가락으로 했느냐, 매크로로 했느냐의 차이도 있겠죠. 어디를 해킹하거나 어디를 협조를 맺어서 몰래 했느냐. 아니면 천 가닥 젓가락으로. 그렇죠. 그래도 아직 그 14일 그래프는 설명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요. 아직 설명이 안 된 건 많아. 이거 신의 영역이 안 해보기는. 한국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에서 만든 차트가 있습니다. 가온 차트라는 것인데요. 빌보드 차트나 오리콘 차트와 같은 공인 음악 차트가 따로 하나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가온 차트의 홈페이지 오피니언 란에 올라와 있는 닐로 사태 팩트체크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칼럼은 신중하고 매우 보수적인 접근으로 현재의 사태를 잘 정리한 글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김진우 가온 차트 수석 연구위원인데요. 글의 말미에서 지나오다의 역주행이 이전의 역주행 곡들과는 달리 이슈도 없고 부침의 과정도 없고 역주행을 유발하는 어떤 트리거 사건 같은 것도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난 닐로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나오다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슈도 없고 부침의 과정도 없고 트리거 사건도 없었는데. 그건 우리가 늙어서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럴까요? 이런 연구위원이 조목조목 짚어준 거는 더 이해가 쉽네요. 한편 리메즈의 이모 대표는 지난 2월 1일에 스포츠서울의 홍승환 기자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장덕철의 의문들이 역주행을 하던 중이었고 그 소속사 대표가 등장해서 회사와 자신과 아티스트를 홍보하는 그런 성격의 인터뷰였어요. 여기서 이 대표는 이런 말을 했더군요. 우리는 기획사와 역할이 다르다. 기획사는 콘텐츠를 잘 만드는 회사고 우리는 소셜미디어와 매체에 맞게 콘텐츠를 재가공하는 역할을 한다.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도 아티스트를 A부터 Z까지 만들어주자가 아니라 잘하는 친구를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주는 에이전시 개념이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리메즈 엔터테인먼트를 인디 기획사라고 소개하기가 약간 애매했던 케이스입니다. 왜냐면 이들은 마케팅을 더 많이 하니까요. 마케팅 에이전시 업체니까요. 어쩌면 이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오히려 이들은 스텔스 마케팅 혹은 알 수 없는 이 노하우를 가지고 이 노하우를 당신의 가수를 위해 써주겠다며 장사를 할 가능성이 높죠. 이거 저는 청담동 주식 부자 같아요. 그렇죠. 응. 박자가 딱딱 맞아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수 대표의 경우에는 이런 한탄도 하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선 영향력을 얻는 데 성공한 너의 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세상을 그렇게 알게 되는 게 이 실패한 연예인의 괴로움입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영향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전쟁이구나. 특히나 자영업자들의 세계는 정말 정말 그렇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영업자란 그게 가수 기획사 사장이 될 수도 있고요. 가수 본인이 될 수도 있고요. 정치인 본인이 될 수도 있고요. 정치인 팬이 될 수도 있고요. 정치인의 주변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영향력이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중요하죠. 영향력이 돈이 된 지가 꽤 됐죠. 그렇죠. 나의 클릭스는 누군가의 돈이에요. 큰 회사에 계속 그냥 평생 다니던 사람 아니면 판사 특히 이런 사람들 만나면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뭔지 몰라요. 그냥 내가 영향력을 아무리 다 줘도 다음 달에 월급은 똑같거든요. 내가 하는 일과. 영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은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월급은 똑같고 업무만 많아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나쁘다고.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 IMF가 양산한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스타가 됐네요. 어제의 주인공들과 오늘의 주인공들은. 장덕철 이팀이나 닐로 같은 가수의 경우에는 많이 큰일이 났죠. 하지만 과연 이 회사는 큰일이 났을까요? 리메즈의 이 대표는 과연 큰일이 났을까요? 이 회사 닫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바이럴 마케팅 회사를 차리면. 그럼요. 지금 이 계정들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페이지들. 네. 엄청난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페이지들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페이지들을 만들고 사고 하는 노하우는 확실히 알고 있겠죠? 네. 심지어 그 페이지들 중 아무것도 팔로잉하지 않은 내 타임라인에도 그렇게 많이 뜨는 페이지들인데. 덕질이는 본시. 키보드 워리어가 맞는 것 같아요. 왜요? 키워지쯤 한 며칠 하더니 갑자기 원고의 수준이 확 올라가. 그러니까요. 딜레마가 심하네요. 저렇게 찌질거리게 둘 것인가. 찌질거리게 뒀더니 일을 잘해. 그럼 우리도 노하우를 가져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역을 기용해야죠. 아. 조작된 성가비를 흥분케 하는 자를 트위터에 심어서. 그렇죠. 원고 작성시키기 전에 흥분케 해야죠. 아무 문제도 되지 않게 한 다음에. 네. 요즘 연습하는 게 있어요. 글쓰기 전에 어떤 의식을 리추얼한 어떤 일련의 행동을 해서 뇌에게 지금부터 글쓸 거야. 일을 할 거야. 라는 신호를 주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긴 해요. 훈련을 하고 있긴 해요. 그 연습에서 온라인에서 아무하고도 안 싸우는 것도 찍어놓으세요. 저는 콜라 작은 페트북 하나를 그냥 한 번에 비우는 걸 선택했습니다. 조심해. 죽어요. 오늘은 잘했어요. 네.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한 주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상시국 대책회의가 물러갑니다. 윤세민 에디터하고 홍성갑 덕질인하고 저는 유승균 PD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원래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데 지금 시간이 다가와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선거방송 아직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유세민 표정 살았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애쓰고 있거든요. 왜요? 다 도망갔어요? 그게 바이럴 마케팅이 됐어요. 선거방송을 하면 죽는다. 선거방송을 하면 큰일 난다. 이런 바이럴 마케팅이 난 거야. 그렇구나. 저도 막연하게 한다고만 알고 있어서.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선이 어떻게 될까를 계속 궁금해하고 있는 거죠. 전열을 가다듬고 있어요. 전쟁이나 시작 못할 수도 있어요. 전열이 안 짜여져서. 빠른 답을 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 500. 아니. 그것은 하기 싫다. 269회 주말 순서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관련된 사람들의 댓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았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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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W, K